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총선이 진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벌써부터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다고 하진 않지 또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했냐, 이거를 또 따지고 있습니다. 모든 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여론조사 때문인데 일단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일단 보수 우파 국민들은 애당초 여론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자기 일상생활 바쁘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니까 그건 언제까지 끝까지 기계가 얘기하는 거 듣고 앉아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도저히 확 끊어버리지.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자마자 확 끊어버리지. 개딸 애들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의지로 그냥 끝까지 응답을 하잖아요.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보수 우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지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2030이 있습니다. 2030.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투표 결과 뚜껑을 열어봤었을 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2030 때문인데요. 2030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지지를 0%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단히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40, 50이라고 한다면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선거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있다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지금 30대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 형님들, 동생들 만나서 얘기해 본다면 야, 나 정치에 관심 없어. 내가 성재준 TV에 성재준이라는 걸 알면서 저런 밥을 먹으면서도 성재준 TV에 뭐가 올라오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제가 꿀밤 한 대 때리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만큼이나 2030이 지금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답도 제대로 안 하겠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는 마치 우리가 뒤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2030이 선거 때까지 가서 결국엔 선거를 안 하겠습니까? 투표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투표를 하겠죠. 그렇죠?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지금까지를 쭉 살펴봤었을 때 이만한 악인이 없었다 싶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딱 악인이라고 한다면 이재명이 떠오르시겠지만 그것만큼이나 악인인 게 바로 이준석이거든요. 이준석의 원죄가 아주 많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준석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원죄 첫 번째가 내부 분열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선거가 2주 정도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분열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만 잘났어요. 지가 제일 잘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특정 유튜버들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유튜버 보기도 싫습니다만 쇼츠로 보기 싫은데도 허구한다고 쇼츠가 떠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쇼츠로 뜨는 내용을 들어보면 한동훈이 좌팔해. 한동훈은 위장부수래. 한동훈 끌어내려야 된대요. 그것도 얻어내서 반대로 윤석열이 다 잘못하고 있대. 윤석열이 불통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어떻기 때문에 문제가 있대요. 이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 보수 우파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백번 천번 양보해가지고 한동훈을 지금 끌어내리겠다라고 한다면 그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그 유튜버는 진짜 제정신으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끌어내리면 누구를 거기다 앉혀가지고 누구로 지금 선거를 치를 건데요. 한 달 전에도 한동훈 끌어내려야 된다. 2주가 남았어도 한동훈 끌어내린다. 그럼 지가 가서 하겠다라는 겁니까? 지가 가면 그러면 잘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지가 밀었던 사람 공천 못 받았다고. 지가 밀었던 사람 비례명단에 안 들어갔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한동훈 위원자가 흔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흔든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준석을 우리가 겪으면서 느꼈던 게 뭡니까? 이준석이는 입만 살았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 어디 바다 같은 데 빨아도 입이 무거워, 입이 이것 때문에 그냥 둥둥 떠다닐 것 같은데 맨날 허구하나 하는 얘기가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문제점이 뭔지는 기가 막히게 잘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지가 나가니까 화성에 출마하니까 잘 됐디까? 잘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뭔지는 얘기하는 건 쉽습니다. 실제로 하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에 억만배, 천만배만큼이나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스피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이준석이랑 똑같은 짓거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바보라가지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이 뭔지 한동훈 위원장의 문제점이 뭔지 그거를 몰라가지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아니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단 뭘 해야 되니까 무조건 원팀이 돼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지혜가 자기들한테는 없냐고요. 김경렬 위원도 마찬가지. 온갖 지금 방송에 나가가지고 한판 승부에 나가서도 무슨 뭐 대통령실 기다리다가 당 지주리 바닥 및 지하실까지 갔다. 자기나 좀 지하실로 틀어박혀 있든지. 그런 얘기가 지금 뭐하러 필요하겠냐고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다시 당과 대통령실을 갖다 이간질하는 거 아니에요. 당이 뭐 다 잘했습니까? 대통령실이 다 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선거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실 눈치만 보다가 대통령실 얘기만 기다리다가 우리가 지주리 바닥을 쳐가지고 지하실까지 내려갔다. 그런 얘기가 뭐하러 필요하냐고요. 도대체. 김경렬도 문제인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제발 이종섭 대사가 보여준 용기에 반의 반만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용기를 발휘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사임한 거 아닙니까?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발당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대사를 왜 못하냐고요. 민주당이 뭐 그러면 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허구한 날 진짜 뭐 탄핵소추안 같은 거 통과시키고 탄핵탄해 오면 다 탄핵당해야 되겠습니까? 고발당한 걸로 대사직을 못 맡은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은 어떻게 되고 조국은 어떻게 되는데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선거를 위해가지고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이종섭 대사도 그런 식의 현역의 지금 대사 또한 그런 식의 용기를 발휘하는데 입만 산 인간들이 왜 그 용기에 반의 반도 없냐고요. 진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준석이 그리고 또 보여줬던 두 번째 근본적인 또 원인이 뭐냐면 이 악행이 뭐냐 청년 정치를 상실시켰다라는 겁니다. 여의도권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그렇고 청년이 그냥 실종이 돼버렸어요. 정치권에서도 야 안 되겠다. 이거 청년 써보니까 저렇게 무슨 계곡이 맨날 무슨 중국집 어떻다는데 던킨도너츠가 어떻다는데 허구한다고 먹는 처먹는 얘기만 하고 앉아있네. 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지금 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미우나 실으나 이준석이가 지난 대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2030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준석이가 나가리가 돼버리고 나가리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젊은 층에서도 이준석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다 보니까 아예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30 자체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근원적인 문제점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준석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다시는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봤었을 때 그런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어요. 이미 화성 가춘 경우는 지지율이 20%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 신인 중에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전미 후보랑 지지율이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준석 가춘기는 완벽하게 정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양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개혁신당 그때 탈당할 것처럼 기자회견까지 마련해놨다가 한 30분 전이니까 통수 쳐서 기자회견 취소하고 개혁신당에 잔류하기로 했던 인간, 기억나시죠? 이렇게 감 떨어져서 뭔 놈의 정치를 하냐는 생각이 드는데 양양자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보니까 스멀스멀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것 같아요. 지난 25일날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당명은 빼고 개인 경력만을 가지고 이 후보랑 단일화 경선을 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쪽의 이 후보 같은 경우는 양양자의 피해가 거의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와 양양자가 5%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그렇게 단일화를 할 가능성 없어 보이고 양양자가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정치를 조금이라도 더하겠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냥 자신 사체를 해버리고 자신 사체를 해버리고 국민의힘 쪽으로 밀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양양자 지지율이랑 지금 이 후보랑 합치게 된다면 한 40% 조금 넘게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이랑 5차 범위대로 우리가 싸워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 양양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남아있는 길일 것 같습니다. 이준석 같은 경우는 양양자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 예상 밖이었던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당과는 얘기가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이준석이 하는 얘기가 다소 언론에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저랑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지금은 잠식됐다고 얘기하는데 지 혼자 잠식이 되나 보죠. 알아서 그냥 잠식이 되고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지도부랑 상의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쉽긴 하다라고 이준석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양자도 지금 혼자 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총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주 가까이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분탕질치는 인간들 이 인간들이야말로 총선에서 이 조 두 사람이 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 때문에 이 분탕질치는 인간들 이 인간들도 똑같이 심판받아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